양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죠. 은현면과 남면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양주시가 경기 북부 산업과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은현면 도아리 및 남면 상수리 일대,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99만 2천 제곱미터, 약 30만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이곳 중 일부는 비행 안전구역 및 제한 보호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 신축 건축물 높이가 12m에서 15m로 제한돼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양주시와 국회의원, 도시의원은 그간 양주 시민들의 희생에 맞는 특별한 보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은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양주시 은현면, 남면 1호는 오랫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이중 규제로 지역 개발이 상당히 어려웠고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최고 높이 65m까지 군부대 협의 없이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은난산업단지 개발과 분양의 활력서가 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양주시는 경기 북부 경제의 중심 도시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응원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